바지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바지는 안 갈아입으시나요? 냄새 나지 않나요? 향기 납니다 짜파게티 먹을 때 후라이보다 삶은 계란이 맛있다 오늘 식단은 알고 있는 비빔라면 레시피 중 가장 맛있는 거다 진짜 맛있다 똑같이 짜파게티를 끓이는데 비빌 때 물을 살짝 많이 하고 짜장 스프는 살짝 덜 넣은 상태에서 철도비빔장을 이 정도 넣으면 된다 좀 짜게 먹는 편이라 일반인 분들은 조금 덜 넣으셔도 된다 잘 섞어준다 계속 섞어준다 심하게 섞어준다 니 뭐하는데? 계란 하나 둘 셋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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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진짜 맛있을 땐 거의 씹지 않고 목 근육으로 씹으면서 넘기는데 그런 맛이다 곧 중량 턱걸이를 시작한다고 했다가 근육무원들에게 회초리를 좀 맞았다 근데 지금 숄더패킹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중량 턱걸이를 한다며 어깨가 파괴될 것이다 그들이 괜히 근육무원으로 진화한게 아니다 새겨들어야 한다 숄더패킹 연습하려고 밴드를 다시 걸었다 그리고 양발을 모두 밴드에 한번 걸어봤는데 앞뒤로 너무 흔들린다 두발 다 밴드에 걸었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게 발빌때다 양손 0.5키로씩 총 1키로 중량 뒤뜰기다 아니 엉덩이가 왜 그렇게 큰데 아니 엉덩이가 왜 그렇게 큰데 너 딱 하나 알았던 말이 있다 아이가 밥먹까 응 가자 밥먹까 니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